D-100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미터 라온 고소경입니다. 자, 승인이랑 만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D-100이 왔어요. 그죠? 자, 이 고3 친구들은 D-100을 처음 느껴보잖아. 우리 뭐 N수생들은 한 번씩 겪어봤겠지만 이제 처음 느끼는 사람들은 D-100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요 혹시? 자, 이 D-100, 100일 남았는데 자, 이 영상 들으면 100일 좀 덜 남았겠죠? 근데 이 100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내면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100일을 어떻게 보내면 진짜 수능에서 대박을 칠 수 있을까? 대역전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게 우리의 바람만이야. 절실한.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끝까지 최소화 다 하자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공통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제목이 뭐야? 자, 고쌤이. 이게 나야. 고쌤이 원하는 D-100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화학을 가지고 물론 얘기할 건데 이게 다른 과목에도 다 통한다는 거. 알겠죠? 근데 이걸 D-100 학습법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D-100 학습법, 아,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지? 돼, 안 돼. 무슨 마무리를 100일 동안 아니,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보다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알겠나요? 100일이 남으면 좀 있으면 금방 9월 평가원이고요. 9월 평가원 좀 보고 어엉부영하면 바로 D-50이에요. 그럼 D-30 다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절실해지기도 하겠고요. 그죠? 그러면 이 D-100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몇 가지 학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학생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라보는 친구들의 학습법이야 사실은 이게. 자, 볼게요. 자, 친구 세 명 있죠, 그죠? 우리 오랜만에 보는 김전자, 박전자 뭐 이런 애들인데 자, 이게 A예요. A학생, B학생, C학생 되겠습니다. 일단 A, 어떤 부리가 있냐면 꽤나 많습니다. 뭐냐, 아, 이제 개념적으로 충분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물론 뭐 선생님 것도 있겠으나 뭐 주변에 모의사 잔뜩 구해가지고요. 모의고사 한 30회에서 50회까지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지 않겠네, 그죠? 네, 자,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 거예요. 모의고사만. 네, 중요한 건 모의고사만 푸는 거야. 알겠나요? 이거는 어떤 친구들이 하는 학습법이냐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N수생 중간에서도 극 최상위권 이런 친구들이 야, 이제 충분히 아니까 이제 문제만 계속 표면서 감각만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이야.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노동이라 그러는 거야. 100일 동안 노동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외관상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이게 뭔 얘기냐? 지금 만약에 모의고사에 보는데 40점 정도 그죠? 50점 만점에 4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갖고는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그냥 막연하게 아, 모의고사를 계속 모의고사 문다는 건 4페이지에서 주로 계속 몇 가지 돌아가면서 막 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실력을 업시키겠다는 건 잘못된 학습법이에요. 알겠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좋아하는 수 있고 있겠지만 게임 같은 거 보면 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과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럼 프로게이머가 되겠니?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500점, 400승을 해도 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모의고사라는 건 현재 자기의 레벨과 자기가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걸 한 10개, 10회분을 풀어서 내가 처음 보는 문항을 3개 만났어. 야, 이 3문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게 모의고사가 주는 상위권한테 주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는데 계속 뭐 38, 42, 38, 42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두 번째 B학생은 뭐냐면 화학으로 들어와서 어 화학에서의 메인이 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킬러 단원 그쵸? 양적 계산 킬러 파트가 약한 거야. 그래서 양적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중화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산화 환원 있겠고 자, 여기다가 이제 리비 분석이 있긴 되네. 리비도 꽤나 정당중심이 별로 안 좋죠? 거기 또 뭐도 있어요? 탄화수소가 약한 친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제 이거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좀 이제 된 것 같으니까 자, 이 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물론 공부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아,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해요. 어 그럴 수 있나요? 꽤 많죠. 사실은요. 그렇죠? 꽤 많은데 이렇게 지금 여름인데 이 정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냉정에 봤을 때 그러면 반대로 물었을 때 이걸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완벽하냐? 첫 번째 그 다음 이거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니? 킬러급의 고난도 문항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풀려면 뭐가 좀 필요하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이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15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이느라 오히려 앞부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오랜만에 보니까 2페이지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야. 3페이지에서 또 시간을 오래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정작 중요한 시험에 갔을 때 여기를 풀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론 중요한 단어는 건 맞는데 어 여기만 계속 공부하는 건 그닥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공부하면서도 앞부분에 대한 걸 계속 뭘 해줘야 돼? 모의고사 문제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단어 같은 1단어는 기본 문학 이런 것들은 거기 또 개념책을 그렇게는 공부 안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 그냥 문제만 풀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거야. 모의고사라는 건 감각을 유지하는 용도라니까? 알겠어요? 자 따라서 아 이걸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각을 유지하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유지해가면서 여기는 하나씩은 좀 더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여기만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나요? 자 A보다는 그래도 B친구가 좀 더 낫겠죠. 그죠? 자 그 다음 B보단 좀 더 내가 원하는 건 고세에 원하는 건 이건데요. 뭐냐면 자 양적 계산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죠? 중화가 강한 애가 어디 있고 산화원원 강한 애가 어디 있어요? 예 난 한 번도 양적 관계 틀린 적이 없다. 손 들어봐. 난 한 번도 산화원원 틀린 적이 없다. 예 그러진 않거든. 그렇죠? 예 이거는 최소의 권도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돌려. 여기 공부할 건데 자 세 개 중에 골라. 알겠지? 무조건 손 들어야 돼. 나는 그래도 셋 중에 양적 계산이 그나마 낫다. 손 들어. 들었어? 어. 자 그 다음 셋 중에 난 중화가 좀 더 편하다. 오케이? 손 들었어요? 꼭 하나 들어야 된다. 난 셋 중에 차라리 산화원원이 가장 낫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자 보통의 친구들이 이런 거에요. 내가 양적 계산이 그나마 제일 편해. 그러면 이 친구는 가장 짜증나는 게 산화원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양적 계산은 그나마 괜찮은데 산화원원이 나는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러면 D-100 들어가면 친구들이 뭐하냐면 산화원원에 대해서 여기 공부를 막 하려 그래요. 난 산화원원이 많이 모자라니까 산화원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완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시험 볼 때 백백백의 완성도 갖고 시험 볼 수는 없어. 우리는 많은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봐.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선전 리그 하잖아. 상대편을 딱 봤을 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이 있고요. 질 수도 있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프랑스랑 붙으면 질 수도 있는 거지만 모다나랑 붙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이런 건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뭐냐. 나는 양적 계산이 그나마 낮고 아 그 다음은 중화가 있고 산화환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그나마 얘가 제일 짜증나는 거고 그 다음이 덜 짜증나고 그나마 얘가 그나마 낮단 말이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얘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하란 말이야. 얘를. 그래서 뭘 키워야 돼? 그나마 난 걸 완전히 자기 걸로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최대한. 알겠나요? 어 그럼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갖고 와야 돼요. 양적 계산을 막 이거 세 개를 돌아가면서 공부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실력은 없는데 몰고 사람 계속 풀면 한 문제씩 풀게 되잖아요. 근데 틀리고 틀리고 틀린 상태에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아 계속 끄덕끄덕 아 이개만 하고 있는 거야. 마치 다음에 풀 수 있는 것처럼 다음에 또 못 풀거든요. 그쵸?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노동이라니까. 양적 계산이 만약에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면 양적 계산은 좀 더 임팩트 있게 실어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양적 계산 문제가 있으면 지금 모의고사 많죠? 양적 계산이 문제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쫙 풀어가지고 자신감을 키워줘야 돼. 쫙.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으로 나는 게 뭐냐? 아 그 다음 중화. 두 개 중에 얘가 더 낫다. 얘를 하는 거예요. 얘는요? 알겠어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게 이건데 이거 수능에서 마칠 확률은 되게 낮아 사실은요. 언제? 안 하나? 아니지. 하는데 만약에 산하원원 같은 말이 제일 싫다고 한다면 D-100은 아직 충분한 시간이에요. 수능은 지금 8월이잖아. 수능은 11월에 보거든. 11월 중순에 봅니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산하원원이 나는 문제가 된다면 산하원원은 10월 초부터 할 필요도 없고요. 10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거야. 딱 정해놓고 이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산하원원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한 친구니까 딱 문제를 원리를 모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산하원원 딱 정해놓고 뭐 30문제 내가 갖고 있는 거 50문제 이것만 외워가지고 가겠다.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문제랑 유사 문제 나오면 난 푼다. 이게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 놓치는 수가 생겨요. 알겠어요? 보통의 친구들이요. 수능 보러 갈 때 완성도 따지면 60% 60% 60% 로 간다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세계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60% 60% 60% 60% 보다 90% 90% 50% 가 더 낫다는 거야. 수능이라는 싸움은. 왜? 본질은 수능은 누가 실수하지 않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우리 또 오지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찍어서 맞추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못하는 단원을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나머지 단원에서 데미지가 무지하게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어 나는 사나와는 요즘 좀 재밌어. 그러면 사나와는 일단 좀 더 조져줘요.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니까. 어 그 다음에 사나와는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중화가 낫다. 그럼 사나와는 하면 중화하시고 보통 이거 두 개가 비스무리하잖아 문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아 뭐가 되어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100일 동안 내내 불안해져요. 몰고 쓰면 계속 푸면 뭐하니. 점수가 계속 맴돌고 있는 거를. 그쵸? 요거 자 이게 가장 선생님이 원하는 학습법 중에 하나라고 진행했고요. 물론 이걸 하면서도 반드시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감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 파트를 꼭 겸해 줘야 되겠죠. 그쵸? 이걸 해주시고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과가 있으려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쵸? 과연 지금까지 8월인데 지금이 요까지 왔을 때 한 번 우리가 뭐 12월부터 공부한 친구도 있겠고 뭐 1월부터 한 친구도 있겠고 있겠죠. 쭉 달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고3 수험생활이 미친 듯이 너무 힘들다. 거수. 난 토할 것 같다. 졸려 죽겠다. 잠을 못 자고 있다. 알겠어요? 손들어 봐. 반대로 생각해볼까? 그냥 할만하다. 버틸만 하다. 집에 들어가면 물론 짜증 좀 나지만 공부 엄청 하고 온 것처럼 짜증 내지만 실제로는 괜찮아. 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시간이 많이 저절로 흘러온 경우가 많아요. 미친 듯이 여기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해서 노력을 했으면 그쵸?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이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너무 다음 3개월 4개월에 기대가 되거나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흘러오는단 말이에요. 시간은 가니까 어차피. 그게 뭐냐. 난 명세기 고3인데 난 한 번도 미친 듯이 공부해 본 적은 있는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거 말고 진짜 나중에 대학교 가서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어떻게? 미친 듯이. 난 한 번도 지금 초중고 털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반기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여기서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사람이 1년 내내 미친 듯이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 경험상이죠. 많은 친구들이 봤으니까 여기서 미친 듯이 하고 여기서 약간 해이해진 것과 여기가 약간 해이한 상태인데 여기가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요. 결과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이상적인 건 둘 다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렇죠? 가끔 수업식이나 얘기해 주는 건 똑같죠. 여러분 수능 특강을 만약에 두 번 푼 친구가 있어요. 두 번 풀었는데 아 이미 이미 겨울에 나는 수능 특강을 1월달에 2월달에 이미 두 번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방치해놨네? 그런데 수능에 수능 특강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약간 어려웠던 문제가. 그럼 이 친구는 틀리도록 높아요. 실제로 기억도 안 나. 야 이게 수특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매번 놀다가 노는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 조금씩 듬성선 하다가 마지막에 수특을 두 번 본 거야. 그런데 수특에 있는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고난도가. 얘는 마치 형일이 엄청 높잖아요. 이거거든. 또는 반대로 여기서는 개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뭘 미친 듯이 하려고 해도 사실은 공부할 분량이 많지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속도 느리죠. 그런데 이제는 개념도 꽤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도 꽤나 많이 풀어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100문제 푸는 속도랑 이때 100문제 푸는 속도는 이쪽이 훨씬 더 빨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조금 해이하게 공부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많이 공부해주면 결과는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오케이? 어 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마지막에 꼭대기에 가는 거니까. 가려면 여기서 한 번 턴 쫙 끌어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한 번 해줘야 돼요. 화학을 미친 듯이 하루에 화학만 6시간씩 주 5일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지 무슨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빡세게 세요.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루에 뭐 학교에서 공부하든 뭐 어디 공부하든 내가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한 14시간 정도 공부해줘야 돼요. 앉아서 보는 시간 14시간 앉아 있어야 그중에 집중하는 시간이 8시간 9시간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요. 그냥 잠깐 앉아 있으면 1시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100일은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짧은 시간일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남아있는 100일이 흘러갈 거고 어떤 친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100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소중한 100일이 다 여러분의 100일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죠? 높아지에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우리 남학생들은 앞으로 100일 동안은 가능하시면 농구나 축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뭔지 알죠? 현장에서 보면 가끔 9월 달에 기부수하고 나타나는 애가 있어요. 손가락에 붕대하고 나타나는 오른손에 너 뭐 했냐 농구하다 뼈쏘 이런 거야. 그렇죠? 데미지가 상당히 오거든요. 알겠죠?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항상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한 번 더 힘차게 달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